내가 볼 때 니 새끼 살 절대 못 뺀다 치킨이랑 떡볶이를 쳐먹어? 오늘부터 극단적으로 간다 딱 하루에 바나나 3개 운동은 하루 3번 영상 안 올라오면 경찰 신고해라 죽었을 거다 야 고양아 넌 과체중인데 잘 당기네 등 잘 쓰네 턱걸이 밴드는 이제 뺐다 이렇게 연습하면서 체중 줄이면 2주 안에 맨몸 턱걸이 한 개 할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살짝 무섭다 먹는 거 아니다 안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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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